BMW 5 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532i 퍼포먼스는 1L 184마력 가솔린 엔진과 113마력 전기 모터를 조합해 시스템 출력 252마력을 발휘합니다. EV모드 주행거리 39km, 최고속도 140kmh, 내연기관에서 배터리 전기차로 가는 과정 가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BMW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BMW 532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재원 BMW 532i 퍼포먼스 재원 크기 전장, 전폭, 전고사 935x1, 870x1, 480mm 휠 베이스 2975mm 공차, 중량 1930kg 엔진 형식 1995cc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디젤 최고 출력 184pc 4000mAh 최대 토크 35mm, 7kgm 전기 모터 배터리 전기 모터 배터리 전기 모터 형식 연구자석식 동기 모터 출구 출력 113pc 최대 토크 27mm, 0kgm 배터리 전기 모터 배터리 전기 모터 leur haben 1, 중량 12,4Km 배터리 전기 모터 배터리 전기 모터 배터리 전기 모터 배터리 전기 모터arna Ahh 9KGM 변속기 형식 토크 컨버터 8단 겹이, 최종 감속비, C-C 서스펜션, 앞뒤 W15 멀티랭크 브레이크 앞뒤 V 디스코 스티어링 블랙핀연 타이어 앞뒤 23,545, RC8 245-45, RC8 구동 방식 FR 성능 0-100 kmh 가속 6 1초 최고속도 235 kmh 연비 복합 11.8kmL 도심 10.9 고속도로 13 1총 소비 전력 14.5에서 13.6kWh 100km 이산화탄소 배출량 40GKM 11 가격 7 770만원 구동 stuck Xenium 3 13 15 15 15 15 16 17 19 18 21 16 21